나랑 엄마는 1년에 두 번 만나. 이제 더워졌네. 연설이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여름에 한 번. 추워졌네. 겨울이 올 때쯤 한 번. 만나서 뭐하게? 밥 먹고 차 마셔. 밤에 보려. 그리고는 헤어져. 할 얘기가 없거든. 엄마는 원체 가족한테 무심한 사람이야. 그렇구나. 여긴 왜 왔을까? 갑자기 오신 거야? 연락도 없이? 응.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. 심지어 고향 오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. 여기 오면 아빠 생각난다고. 근데. 갑자기 왜. 왜 나타난 거지? 잘못된 게. 거기다 안 하지. 이제 biomар이유를 기대면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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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